대단한 생사 대세의 이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일본사 7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도막부가 개창되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에도막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는 이야기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도막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초부터 일본 사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17, 18, 19세기가 일본에서 에도막부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에도막부의 정치적 특징 그러면 흔히 막번체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 막번체제라는 것은요, 막부와 번으로 정치가 주도가 되는 것을 막번체제라고 간략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막부가 에도에 있죠. 오늘날 도쿄입니다. 막부가 에도에 있는데 에도에 있는 막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쇼군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에도에서 막부를 쇼군이 이끌면서 일본 전체를 다스리는데 그런데 지방에서는요, 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이라는 것은 지방 영주의 땅입니다. 영주의 땅을 영지라고 하는데 이 영지를 일본에서 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 영주들을요, 다이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의 다이묘들이 자기 땅, 번을 갖고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막부의 쇼군이 이 번을 없애거나 무시하거나 다이묘 세력을 섬멸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에 막부의 쇼군이 있고 지방의 번의 다이묘가 공존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막부와 지방의 번이 공존하고 정치적 중심을 이루었다. 이래서 막번체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방의 다이묘들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중앙에 있는 쇼군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언제 덤빌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방의 다이묘들을 항상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견제 정책이 쌍킹코타이 제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자로는 참근교대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일본말로 쌍킹코타이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요, 지방의 다이묘들을 1년 주기로 애도에 와서 머물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애도에서 머물고 1년 또 자기 번에 가 있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 영주의 처자식들, 본처와 그 다음에 대를 이을 그 아들을 애도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인질이죠. 그래서 지방에서 다이묘가 반역을 꾀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애도에서 야, 제 아들 데려와. 확 죽여버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애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다이묘들이 함부로 애도 막부에 덤빌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방의 다이묘들이 1년 주기로 애도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올 때 빈손으로 못 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또 바리바리 또 쇼군한테 드릴 것도 싸와야 되고 그리고 이 오는 동안 이동 경비도 필요해요. 한 방에 못 오고 중간중간 또 숙소에서 뭐 자고 먹고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고 1년 동안 애도에 와서 체류 생활하는 동안에도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지방 다이묘들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했습니다. 지방 다이묘들이 돈을 모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쓰도록 하는 거죠. 지방의 다이묘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면 군대 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 다이묘들의 군사력을 또 약화시키는 영향도 있었습니다. 또 이 지방의 영주들이 애도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 지방의 문물과 애도의 문물이 교류가 되는 또 문화 교류, 문물 교류의 효과도 컸습니다. 이러면서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면도 있었던 것이죠. 애도막부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성장한 계층이 존인 계층입니다. 존인은 상공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상공업자들, 즉 존인들이 큰 돈 만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들이 경제를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이들이 부를 또 누리게 되면서 무사 계층들은요, 오히려 존인 계층들한테 경제적으로 지배를 받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신분적으로는 무사가 위예요, 상공업자들보다. 그런데 신분적으로는 위인데 경제적으로는 존인이 압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존인들이 무사들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토지를 기반으로 농민들한테 받아서 먹고 사는 무사들과 비교해서 상공업으로 성장한 존인들이 돈이 더 많아집니다. 이래서 경제적으로 존인이 무사들 위에 서게 되는 이런 경제적 역전의 현상도 생겼던 것이죠. 이렇게 돈줄을 존인이 쥐고 있다 보니까 문화도 존인 중심의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존인 문화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문화생활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엔 그런 현상들이 더 뚜렷하거든요. 돈을 갖고 있는 존인들이 이 돈을 가지고 문화생활, 공연 보고, 미술품 거느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래서 존인 문화라는 것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존인 문화가 가부키라는 겁니다. 일본의 종합예술 형태, 공연 형태가 되겠는데요. 음악, 무용, 기예, 스토리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전통 연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부키 그러면 남성들이 여자의 역할을 하는 바람에 진한 화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부키를 알고 있는데요. 원래 가부키는요.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들이 가뜩이나 이제 여배우들이 미인들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인들이 예쁜 공연 복장에 진한 화장을 하고 나오니까 너무 인형처럼 예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돈 있는 존인들 중에 일부가 예쁜 여배우들의 스폰서가 되는 경우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존인들이 여배우들의 성을 사는 이런 물란한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있는 애들이 저 예쁜 여배우들 스폰서를 하니까 좀 물란해서 안 되겠어 라며 여배우 세우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자 배우가 못 나오니까 여자 역할을 위해서 이 공연을 또 하는 사람들은 소년들, 미소년들을 데려다가 여자 역할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 미소년들에게도 스폰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년도 출연 금지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남성들만 하게 됐는데 남성들에게도 역시 또 스폰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튼 이게 존인의 대표적인 공연 형태, 가부키 이야기였고요. 우키요에라는 또 미술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우키요에는 판화예요. 존인 등 서민 사회에서 유행했었던 목판화가 우키요에가 되겠는데요. 일본의 풍속이나 또는 자연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인들도 그렸던 그림들이 우키요에가 되겠습니다. 학문적으로도 크게 발달을 합니다. 에도막부의 관학, 에도막부 이 국가 차원의 학문은 성리학이었어요. 물론 이 에도막부의 성리학도 조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자기네 것을 소중히 여기는 학문이 국학인데 이 국학이 자기네 것, 즉 일본의 천왕이라고 부른 댄노 있잖아요. 이 댄노를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형태도 또 국학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학이라고 해서 옛날 유학을 또 추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학문이 발달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양에 관한 학문도 발달을 합니다. 에도막부 시기가 17, 18, 19세기다 보니까 서양과의 접촉이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특히 에도막부는요. 초반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많이 왕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르투갈 상인들은 무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트교도 막 자꾸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이래서 에도막부에 크리스트교가 퍼지게 되자 에도막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크리스트교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자꾸 전도하는 포르투갈 상인도 들어오지 말아라 이래요. 그래서 에도막부는 대외적으로 세국 정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트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양 상인들의 출입을 금지했는데 그런데 네덜란드 상인한테만 인정을 해줍니다. 네덜란드 상인은요. 크리스트교 포교를 잘 하지 않고 무역에 집중했고 상업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상인만 받아줄게 이렇게 해서요. 나가사키의 대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들고 1641년부터 거기에 네덜란드 상관을 설치를 하고 네덜란드 상인들만 여기서 무역을 하도록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서 서양 학문들이 에도막부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온 서양 학문이라고 해서 이걸 난학이라고 부릅니다. 일본말로 난가꾸라고 부르는데 이 난학할 때 난이 네덜란드를 뜻하는 거예요. 네덜란드를 한자로 화란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란에 란을 따서 난학 일본말로 난가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양에서 네덜란드만 인정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 에도막부에 접근을 한 서양 세력이 있었으니 미국이었습니다.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던 에도막부의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이 4척의 군함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우라가에 들어와서 필모어 대통령의 문서를 외교 문서를 우라가 지역의 관리에게 제출을 하면서 개항해라! 이런 겁니다. 항구를 열어라! 미국과 통상하자! 이랬는데 에도막부는 안 될 일이죠. 지금 쇄국인데.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런데 페리 제독이 오케이 내가 지금 가지만 내년에 제대로 다시 내가 쳐들어온다. 이런 겁니다. 아니 군함을 내 척이나 끌고 와서 위협을 가한 다음에 나 내년에 다시 올게 이렇게 유예기간 주고 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해하고 있는 에도막부를 페리 제독이 아니나 다를까 다시 찾아왔습니다. 약속대로 그 다음 해인 1854년에 또 나타났어요. 이 미국의 위협 앞에 결국 에도막부는 불복을 하게 되고요. 가나가와 지방에서 미일 화친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에도막부는 미국에게 두 개 항구를 개항하게 돼요. 시모다, 하코다테 이 두 개 항구를 열어주게 되면서 결국 일본이 미국에게 불복하고 개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858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추가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가나가와, 니가타, 효고, 나가사키 이 항구들을 추가로 개항을 하게 되면서 또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도막부가 미국에게 굴복을 하고 있었고요. 이후 미국에게 개항을 한 이후에 다른 서양 국가들과 추가로 또 조약을 맺으면서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몇 가지 이어집니다. 자,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에도막부의 일본은요. 금과 은이 서양으로 마구 유출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경제가 크게 위협을 받고 혼란스러워져요. 이렇게 서양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에도막부에 대해서 일본 사회는 크게 비난이 일어납니다. 특히 지방의 다이묘들 중에 일부 세력은 막부를 맹렬히 비난을 하면서 서양의 일본이 무너지고 있으니 이 서양 세력들을 막아야 된다라며 양이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양이 서양 세력을 물리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막부 말고 왕이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덴노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덴노를 받들자라며 존왕 그래서 왕을 받들자, 왕을 존중하자는 존왕 그 다음에 서양을 막아내자는 양이 그래서 존왕 양이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 존왕 양이 운동이 전개가 되자 에도막부는 이 존왕 양이 운동을 탄압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존왕 양이 운동은 그 공격의 대상을 본격적으로 막부에 딱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막부 타도 운동까지 전개를 해요. 존왕 양이 막부 타도 이것을 전개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지방 번쇄력이 사스마와 조슈번이었습니다. 이 사스마와 조슈번이 맹렬하게 에도막부에 반대를 하기 시작했었죠. 이렇게 일본 사회는 혼란했는데 이때 당시 덴노가 고메이덴노였는데요. 이 고메이덴노 시기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고메이덴노가 1866년에 죽고요. 1867년에 그의 아들 고메이덴노의 아들 무스 히토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무스 히토가 바로 메이지 왕입니다. 이 메이지 덴노가 1867년 1월에 이제 덴노로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즉위는 했지만 여전히 권력은 에도막부한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슈번과 사스마번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력으로 에도막부를 박살내고 에도막부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토사번 등 일부 번세력은 그렇게 하지 말고 대정봉환이라는 것을 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정봉환이 뭐냐면 대정, 큰 정치죠. 이 정권이에요. 정권을 봉환, 즉 덴노한테 돌려드리자. 우스사람한테 돌려드리자. 이게 봉환이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막부가 좀 보기 좋게 덴노한테 넘겨드려라.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에도막부의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는요. 결국에는 이것을 수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67년 11월에 쇼군, 에도막부의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대정봉환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공식적으로 에도막부의 힘이 왕에게 덴노, 메이지 덴논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당시 메이지 덴노는 아직 나이가 성년이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정봉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덴노는 쇼군한테 이런 주요 여러 업무들을 계속 맡깁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요시노부가요. 계속 그런 것을 해요. 주요 업무들을 다 주도적으로 해가게 됩니다. 이 모습이 보기 싫었던 사스마 번은 교토의 황궁을 포위를 합니다. 교토가 당시 덴노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메이지 덴노가 있는 교토 황궁을 포위를 하고 왕정복고령 내리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지 덴노가 왕정복고령을 1868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모든 권한과 관직을 박탈을 하게 되죠. 이게 1868년 1월이었습니다. 이래서 제대로 왕정복고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덴노의 조정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자 에도 막부를 지지하며 왕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내란을 일으켜요. 막부를 지지하고 왕을 반대한다며 내란을 일으키는 혼란한 상황을 겪는데 어쨌든 이러한 내란도 정리를 하고 제대로 메이지 덴노가 정권을 잡고 전국을 운영하는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 후 메이지 덴노는 1868년 9월에 연호를 이때 메이지로 정하고 그 다음 해인 1869년에는 본인이 교토에서 에도로 갑니다. 교토에서 에도로 가고 에도를 이때부터 동경, 즉 도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동쪽의 수도. 그래서 덴노가 동경, 교토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덴노가 머물면서 개화를 추진하는 그 학자, 세력들과 함께 이제 일본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이 메이지 유신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